여행, 차량 이동, 심지어 가상현실 경험까지 다양한 상황에서 발생하는 멀미는 누구에게나 불쾌한 경험입니다. 매스꺼움, 어지러움, 구토 등의 증상은 즐거움을 앗아가고 일상생활에도 지장을 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괴로움을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 중 멀미 패치는 효과적인 솔루션입니다. 멀미 패치의 작동원리 멀미 패치는 스코폴라민이라는 약물 성분을 함유한 패치입니다. 스코폴라민은 아세틸콜린이라는 신경전달 물질의 작용을 차단하여 멀미 증상을 완화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아세틸콜린은 구토, 매스꺼움, 어지러움과 같은 멀미 증상을 유발하는 데 역할을 하는 신경전달 물질입니다. 스코폴라민 작용 메커니즘 뇌에서의 작용 스코폴라민은 뇌의 구토 중추에 작용하여 구토 반응을 억제합니다. 구토 중추는 시각, 전정, 소화기관 등 다양한 자극을 받아 구토 반응을 유발하는 신경망입니다. 스코폴라민은 이러한 자극에 대한 신경전달을 차단하여 구토를 억제하는 효과를 나타냅니다. 소화기관에서의 작용 스코폴라민은 소화기관의 근육운동을 감소시켜 메스꺼움과 구토를 완화합니다. 소화기관의 과도한 운동은 메스꺼움과 구토의 주요 원인이 되는데 스코폴라민은 이러한 운동을 억제함으로써 증상을 완화하는 효과를 나타냅니다. 멀미 패치의 장점 편리한 사용 귀 뒤 피부에 단 몇 초 만에 붙일 수 있어 매우 편리합니다. 귀 뒤 피부는 약물 흡수가 용이하고 패치가 잘 붙는 부위입니다. 작고 얇은 크기의 패치 디자인으로 피부에 잘 밀착되며 탈착이 쉽습니다. 별도의 도구 없이 손으로 직접 붙이고 떼어낼 수 있어 간편합니다. 일회용이므로 사용 후 버리기 쉽고 위생적입니다. 비침습적 투여 약물을 주사하거나 경구로 투여하는 방식이 아닌 피부를 통해 천천히 약물이 흡수되는 패치 방식입니다. 주사 시 발생할 수 있는 통증, 감염 등의 위험이 없습니다. 또한 위장관을 거치지 않아 소화기 부작용의 위험도 낮습니다. 피부에 직접 적용되므로 약물 농도를 보다 정밀하게 조절할 수 있어 효과적인 투여가 가능합니다. 장시간 지속 효과 한 번 붙이면 약 3-4시간 동안 멀미 증상 완화 효과가 지속됩니다. 장시간 여행이나 활동 시에도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증상 발생 전 미리 붙이면 더욱 효과적으로 예방할 수 있습니다. 다양한 상황에서 사용 가능 자동차, 기차, 선박, 비행기 등 다양한 이동 수단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가상현실 경험이나 놀이기구 탑승 시에도 효과적입니다. 일상생활이나 여행 등 다양한 상황에서 사용할 수 있어 활용도가 높습니다. 이처럼 멀미 패치는 편리성, 안전성, 지속성, 범용성 등 다양한 장점으로 인해 많은 사람들에게 유용하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효과적인 사용 TIP 멀미 패치 사용 전에 제품 설명서를 꼼꼼히 읽고 주의사항을 지킵니다. 귀 뒤 피부에 건조한 곳에 붙이고 24시간 이상 사용하지 않습니다. 직사광선을 피하고 어린이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 보관합니다. 멀미 패치 외 멀미 완화 방법 멀미를 느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휴식을 취하는 것입니다. 잠깐 멈추고 편안한 자세로 눈을 감고 휴식을 취하며 움직임을 최소화하고 시각적 자극을 줄이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신선한 공기를 마시거나 얼음팩을 사용하여 시원한 공기를 얼굴에 쐬는 것은 멀미 증상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시원한 공기는 혈관을 수축시키고 매스꺼움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생강은 오랫동안 멀미 완화에 효과적인 것으로 알려져 왔습니다. 생강사탕을 먹거나 생강차를 마시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생강은 항구토 작용을 하여 매스꺼움과 구토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멀미가 심할 때는 식욕이 없을 수 있지만 가벼운 음식을 소량씩 먹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과식은 멀미 증상을 악화시킬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소화하기 쉬운 탄수화물과 단백질이 풍부한 음식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손목 안쪽에 있는 압박 포인트를 마사지하는 것은 멀미 증상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독서, 스마트폰 사용, 영화 시청 등 시각적 자극을 최소화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멀미를 유발하는 요인 중 하나는 시각적 자극이기 때문에 시선을 고정하고 움직임을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심각한 멀미 증상을 경험하는 경우 의사와 상담하여 처방약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멀미 치료제는 매스꺼움과 구토를 완화하는 데 효과적이지만 부작용이 있을 수 있으므로 의사와 상담 후 복용해야 합니다. 주의 사항 입암마름 증상, 눈의 건조, 어지러움, 피부 자극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심각한 부작용으로는 심장 박동수 증가, 호흡 곤란, 발작, 의식 저하 등이 있습니다. 7세 미만 어린이, 임신 또는 수유 중인 여성, 농내장 환자, 특정 약물 복용 중인 경우 사용에 유의해야 합니다. 이상 멀미 패치와 멀미에 관련된 정보들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